이럴줄 몰랐냐. 어딨지? 누구예요? 맞춰봐. 누구게? 왜 전화 안 받아요? 얼마나 걱정했는데.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. 걱정할까봐. 무슨 일 있어요? 내가 반지 좀 줬다고 자꾸 이런 곤란하거든요. 뭐예요? 둘만 있고 싶어. 안 돼요. 나 집 문도 안 잠그고 나왔단 말이에요. 집에 아무도 없어? 안 돼요. 왜? 야, 차량이 더 잘 된 거 아니야? 더더욱 안 되죠. 왜 안 되는데? 안 돼. 왜 안 돼? 야, 뭐야. 너 일부러 그랬어. 나 집에 아무도 해야 되고. 야, 진짜 이런 옷밖에 없어? 웃어. 아, 그래. 웃어라, 웃어. 잠깐만 입고 있을 건데, 좀만 참아요. 누가 잠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? 네? 나 오늘 안 갈 거야. 아, 아니 그게 무슨... 말도 안 되는 소리...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..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혼자 무서울까 봐 생각해서 얘기해준 건데. 아... 아, 그런 거였어요? 엄마가 오려. 어유. 오빠. 여긴 엄마 방이 뭐야? 엄마 방이라니까. 이쪽인가? 남의 방에 들어가려 그래요 어?